코스피는 금리 상승에 하루마다 2800선을 반납하고 전유보다 0.84% 하락한 2780.86으로 마쳤습니다. 코스닥은 2.04% 급락하며 829.91로 마감됐습니다. 2차전지주가 크게 떨어졌습니다. 1달러 환율은 이틀채 상승세를 보이며 8.9원으로는 1388.2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국고채 3연물은 전유보다 내린 3.169% 고객예탁금은 전유보다 1.8조원 증가한 58조 3105억원입니다.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유가 같은 8만1800원이며 SK하이닉스는 1.49% 내렸습니다. 한국가스공사는 11.90% 급락했습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